우주를 향한 중국의 도전이 거침이 없습니다. 한 달 전에 쏘아올린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육호가 달 뒷면 착륙에 성공했습니다. 달 뒷면은 아직 아무도 모르는 미지의 세계인데 만약 창어육호가 토양 샘플을 갖고 지구로 돌아온다면 세계 최초의 성과가 됩니다. 이기옥 기자입니다. 궤도에 진입한 달 탐사선이 표면을 따라 비행합니다. 서서히 고도를 낮추던 탐사선이 표면에 무사히 착륙하고 엔지니어들은 환호합니다. 중국의 달 탐사선 창어육호가 발사 한 달 만에 달 뒷면 남극 에이킨 분지에 안착했습니다. 창어육호는 지난 2019년 창어육호에 이은 세계에서 두 번째 달 뒷면 착륙 탐사선이 됐습니다. 탐사선은 달 뒷면에 머무르며 토양과 암석 샘플을 채취한 뒤 이달 25일 지구로 귀환할 예정입니다. 미국과 중국, 러시아가 그동안 10차례 달 앞면의 샘플을 지구로 가져왔었는데 뒷면 시류 확보는 중국이 처음입니다. 달 초기 형성의 과정이나 남극의 얼음 존재 여부 등 인류에게 미지의 영역이었던 달 뒷면의 비밀이 풀릴지 주목됩니다. 중국은 2030년, 미국은 내년에 달로 우주인을 보내 탐사 활동을 벌일 계획으로 미국과 중국의 우주 패권 경쟁은 한창 고조되고 있습니다. MBN 뉴스 이교욱입니다. 고맙습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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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한글자막 by 한효정